다음 영상은 공연이 끝난 후 밴으로 돌아가는 엠블랙 승호의 모습이다 병원의 안내에 따라 밴으로 이동하던 승호는 실수로 다른 가수의 밴문을 여는데 과연 이 밴의 주인은 누구? A. 미스트 B. 샤이니 아니 우리 이룬이는 샤이니로 가? 샤이니 샤이니로 가야 그냥 한번 가자 그냥 가보자 한번 믿어보자 하나 둘 셋 샤이니 정답은 B. 샤이니 맞습니다 야! 봐봐 너무